The Breathing Scream Walking through the hole 복도를 걸어가면서 That morning on my way to the rocker was 어디가 있는데? 락커가 있는 On one's way는 도중에 이런 뜻이 알지? 락커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그날 아침 복도를 걸어가면서 크게 보면 ing, 주어 동사죠? 뭐예요? 군사 구문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그날 아침에 복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I have to stay 라는 말해야겠어 Absolutely awesome 졸라 멋지다 졸라 기분 좋아 이러면서 왜 그래요? 왜? 지금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치? 자기는 그게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옷도 맘에 들어 그치? 부박팩보다 이게 더 웬일이 괜찮은거야 Everything was a different now 모든 것이 지금은 달라 I was a different 나는 달랐어 그치? Where I usually walked? 내가 항상 걷던거 With my head down 고개를 어떻게 한채? 숙인채 그치? 약간 주눅들어서 그런 곳에서 뭐 하려고? trying to avoid 피하려고 피하는걸 노력하려고 피하려고 뭐 되는걸? being seen 그치? 뭐야? 보여 지는걸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 아니요 avoid은 항상 뒤에 뭐만 온다? ing 투부정사 x 다 써놓고 보여지는걸 주목받는걸 피하려고 고개를 항상 떫은채 걸어다니는 곳에서 today 오늘 I walked with my head up 나는 오늘 고개를 딱 들은채 걸어갔어 looking around 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치? 여기도 콤마 ing 분사고문이죠 I want to be seen to be seen 나는 보여지기를 원했어 one kid 한 kid 한 아이 뭐한 아이?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거네 여기 뭐 생각했을까요?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거야 그럼 뭐야? 정훈이가 대답해봐 정훈이가 정훈아 여기 뭐 생각된거야?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거야 정훈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 뭐해요? 사람이니까 못써 who that도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시제가 뭐야? 과거죠? 옛날에 해상하는거니까 그러니까 못써주면돼 was who was가 생각된거죠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거야 주격관계대명사 plus 비동사 그지?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틀려도 되는거야 처음에 그지? 근데 어 뭐지? 라고 해야지 나중에 기억에 계속 남지 그리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볼거야 우리 다 배웠던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꼭 생각해보세요 한번에 안돼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되는거야 한아이인데 어떤아이야 wearing the same exact costume as mine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b b와 같은 a 알겠죠? mine 내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한아이가 내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가 뭐에요? long white skull 뭐야 스컬이 뭐야 스컬? 해골 해골 알겠죠? 긴 하얀색 해골 페이스 oozing fake red bleed blood 가짜 빨간색 피를 우즈 우즈 우즈같은지 뭐였죠? 저거는 그거랑 흘리다 흘리고 있는 얘도 INO 꾸며주는거지? 우즈가 흘리다 가짜 빨간 피를 흘리고 있는 아까 봤죠? 내거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가 자 뭐했어요? 하이파이브 with me 나랑 하이파이브를 했어 그치? 자 뭐할때 as we passed each other on the stair 계단에서 우리가 이치하다고 그랬지? 서로 서로 지나갈때 오케이? 자 I have no idea 자 have no idea 이거 뭐야? 나는 생각이 없다 아니라고 뭐였죠?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랑 똑같은거죠 I have no idea 자 나는 몰라 who he was 그가 누구였는지 그죠? 의주도 그가 누구였는지 나는 몰라 그리고 he had no idea 그도 몰랐어 who I was 내가 누구였는지 그치? 자 and I wondered for a second 그리고 나는 잠시 동안 궁금했어요 자 이때 if 라는 뜻이 뭘까? 라면 라면 궁금하다니까 인지 아닌지 아닌지 그치? 그가 would have ever done that 그가 그것을 했을건지 아닌지 그죠? 뭐했다면 if he had had known 그가 알았었다면 it was me under mask 자 마스크 아래에 있는게 나였다 그죠? 여기서 몰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인지 아닌지 그치? 근데 요거 여기는 어떤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자 이 표절에 head pp고 would have pp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치? 형태가 여기가 가정법이 아니야 그치? 인지 아닌지 고 여기가 이제 마냐 모모였다면 그가 마스크 아래에 있는게 나였다는걸 알았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건지 아닌지를 잠시동안 나는 궁금해했어 그렇지 아직까지는 좋아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 하이파이드도 하고 그치? 자 I was starting 자 나는 시작하고 있었어 To think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하기 시작했어 자 접속사태 이것은 나의 삶의 역사중에 가장 멋진 나날주중에 하나가 될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거야 여기 다운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알지? 기분이 좋은거야 와 오늘 진짜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거야 이러면서 생각하는거에요 졸라 좋은거야 자 But then I got the homerun 자 근데 그때 이제 뭐야 우리 반에 도착을 했다 얘가 The first costume 첫번째 costume 뭔가 끝나는데 주호동사 같죠? 생각된거지 I saw 내가 봤던 첫번째 costume As I walked inside the door 자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갔을때 내가 처음으로 봤던 커스튬은 자 여기까지가 좋고 저 커스튬이 진짜 좋고 워즈가 이제 동사지 자 Das Sidious 알죠? Das Sidious Das Sidious 저번 한번 보여줬나요? Das Sidious 어마어마해요 이게 잘나와 어마어마하죠? 그치? 얼굴이 찌그러졌어 그치? Das Sidious 어 이것도 좀 약간 드라플라처럼 그치? Das Sidious 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인문도 있다가 그치? 선생님은 요즘 스타워즈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키 우키인가? 우키? 걔는 예전 스타워즈에 나오죠 예전 스타워즈에는 우키랑 깡통 로봇 같은거랑 그치? 막 그런거 나왔어요 요즘 스타워즈는 안 봐가지고 어디죠? 어 내가 처음 봤던건 Das Sidious 였어 자 He had one of the rubber mask 자 러버 고무 그것은 고무 마스크 고무 마스크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자 어떤 I'm so realistic 졸라 진짜 같은 알겠죠? With a big black hood 큰 검은색 후드와 함께 Over the head 머리 위에 그죠? 자 그리고 long black hood 긴 검은색 가운 알겠죠? 자 그것이 뭐야? 얘 앞에 그치? 이 봤던 앨캔은 이런걸 이렇게 하고 있어 I'm your right away right away right now 당장 바로 알았죠? 나는 바로 알았어 It was Julian Of course 물론 그게 줄리안이라는거에요 알죠? 그래서 줄리안 줄리안 하고 있었나봐 중간에 내용이 끊겼지만 줄리안 줄리안 이거 입고 올거고 자기는 뭐였죠? 봅 앞에 알지? 그거 입고 올기로 뭐였음에 틀림없다지 자 그는 그의 코스튬을 옷을 바꿨음에 틀림없어 At the last time of the meeting 마지막 순간에 자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기때문이야 I was coming as Jango Fett 자 왜 Jango Fett이라고 하죠? Boba Fett 그죠? Boba Fett을 입고 올거라고 아 근데 스타워드에서 내용을 선생님이 잘 몰라봤는데 이 Boba Fett이 이 저기 뭐에요 Das Sidious한테 죽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봐 그치?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 나는 Jango Fett Jango Fett 잊고 올거야 Boba Fett 알았나봐 줄리안 아니 줄리안 어거스트가 그거 입을지 그러니까 이 줄리안은 지금 왜냐면 어거스트의 시기 질투하잖아 누구 때문에 샤로스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 새끼가 저거 입은다고? 나는 더 강력한 Das Sidious 입어야죠 이렇게 한건가봐 근데 그래서 이걸 입고 올 줄 알고 자기는 Das Sidious를 마지막 순간에 바꾼거야 자 He was talking to two mummies 머미는 미라 그는 두 개 두 마리 두 마리 두 명의 미라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미라가 뭐에요 여기 또 나오죠 Must have me 자 모모였음에 틀림이 없는 그치? 마일즈 앤 헨리 마일즈 앤 헨리 마일즈와 헨리 마일즈와 헨리 임에 틀림없는 두 마미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그 다음에 All Kind는 그냥 저거라고 했어 Kind of Kind of는 그냥 말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가능적으로 They were looking at the door 자 그들은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 자 모처럼 They were waiting for someone to come through it 자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치? 상상해 봐 우리 초등학교생이 됐다고 쳐 봐 할로윈데이야 오니코바 얘기하면서 어 누가 어떤 복잡으로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치? I knew 나는 알았어 It wasn't a breathing scream 자 breathing scream은 아니라는 거 자 뭐가 끝났죠 They were looking for 그들이 찾고 있는 거 자 It was a Boba Fett 그것은 Boba Fett 이었어 자 왜? 어거스트는 Boba Fett 입고 온다고 했었나봐 그러니까 Boba Fett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Boba Fett 그죠? 자 I was going to go and sit at my usual deck 자 나는 가서 나의 평소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 자 그런데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 때문에 I don't know why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 found myself walking over the desk near them 그들 가까이에 있는 책상으로 내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걸 알게 됐어 그죠? 자 여기도 O형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니까 셀프 묶였고 I 엔진 그치? 그니까 원래 자리로 안가고 어디 간거야 걔네 옆자리로 간거야 근처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됐죠 I could hear them talking 자 hear 지각동사 them talking ing 그치?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 여기서부터 이제 슬퍼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여자한테 찾아봤어요? 어렸을때? 어렸을때는 어렸을때 어우씨 좋아하는 여자한테 찾으면 좋아하는 여자애가 찾았어 그럼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그치? 배신당한 것처럼 그 기분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껴야지 책을 읽으면서 자 자 미라 중에 한 명이 말하고 있었어 It really does look like him 아씨 부러워 벌써 초딩이니까 자 이 더드는 왜 썼을까요? 강조죠 강조 그치 원래 It really looks like him 야 그거 정말 걔랑 똑같이 생겼다 이거에요 여기서 걔가 누구에요? 어? 어? 어거스트 어거스트 그치? 지금 누구 입고 있어? 다스 시디우스 아까 얼굴 일그러지네 그치? 야씨 너 완전 어거스트 똑같이 생겼다 이거죠? 그치? 마스크 보고 자 볼에 손가락을 댔어 그리고 눈에다가 다스 다스 시디우스 마스크에다가 야 여기랑 여기 완전히 어거스트랑 똑같다 이렇게 한거잖아 줄리안은 못된 놈 그치? 그치? said the mummy 아 진짜네 라고 그 머미가 말했어요 자 What it really looks like? 자 그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치? 무엇처럼 생겼는지는 자 One of the dogs shrunk the head 이거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랑 정말 닮은 것은 이거지 그랑 정말 비슷하게 닮은 것은 자 그 shrunk가 이렇게 움츠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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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머리들 중에 하나야 이거지 자 이게 다스 시디우스 얼굴 막 찌그러졌지 그치? 그 머리 야 그게 진짜 똑같다 여러분들 Have you ever seen though? 너 전에 그런거 본적 있어? 자 He looks exactly like that 자 그는 정말 그렇게 생겼다 I think he looks like an oak 오크족 알아요? 반지해장의 오크족? 자 나는 생각해 접속사 될 그가 오크처럼 생겼다고 오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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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look like that 자 만약 내가 그와처럼 생겼다면 오크처럼 생겼다면 다스 시디우처럼 생겼다면 라고 줄리앙의 목소리가 말했어 자 Kind of rapping 약간 웃으면서 I swear to god 나는 신한테 맹세할거야 I would put a hood 나는 후드를 쓰고 다닐거라고 오버 마이 페이스 얼굴에 에브리데이 매일 그치? 이 줄리앙씨 이거 나 워스턴 창에서 항상 뭐야 머리 눌러쓰고 다닐거야 그치? 신한테 맹세 I thought about this a lot 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어 항상 라고 두번째 머미가 말했어요 자 어떤 책 sounding serious 진지한 목소리 그쵸? 진지한 And I really think 나 그리고 정말로 생각해 If I look like him seriously 자 정말로 내가 그와 같이 생겼다면 I think that I would kill myself 뭐한데? 자살해 버릴거야 그치? 내가 나 자신을 죽인다니 난 진짜 난 진짜 난 어떤게 자살하고 싶을거야 처음에こん해주 k 내 eux 처음에 애가 누군지 알았어요 마일즈와 헨리 두명중에 하나인줄 알았잖아 자 You would not 너 안그럴거야 다스리지 그치? 다스리지 annex 4회 영광 아니야! 진짜야 이 두 번째 머미가 주장했어 진짜라고 말했어 난 상상할 수 없어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그처럼 생긴 나 자신을 보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 아, 졸라 끔찍할거야 and getting stared at all the time 자, 그 다음에 getting stared이니까 뭐해요? 보는거야? 보여지는거야? 보여지는거죠? getting the being이랑 똑같은거죠 항상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거 사람들이 항상 나 쳐다보는거 졸라 끔찍해, 어플해 이제 나와야 돼 다시디우스 그런데 Why do you hang out with him so much? 어, 근데 너 왜 그랑 그렇게 잘 어울려 다녀? 라고 다시디우스가 물었어 I don't know 모르겠어 그 머미가 대답했어 투시마 투시마이 누구였죠? 교장선생님이 ask me to hang out with him 두부정사 두부정사 자,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그랑 어울려 다니라고 부탁했어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자, 그 학기 초에 그죠? 올해 초에 and he must have told 그리고 그는 말했음에 틀림없어 그지? must have pp 자, 누구한테 all the 자, 여기 여기도 표시해놔 자, 요 told도 5형식이에요 알겠지? 5형식 그리고 D로 이어지니까 자, 목적어가 뭐야 all 어? 여기 옆에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30분 정도 그러는데 45분 아니, 버스가 20분 뒤에 와가지고 자, 우영식 저기 all the teachers 하고 여기 투부정사와 연결되는거에요 자, 모든 선생님에게 to put us next to each other 자, 우리를 서로 옆에다 놓으라고 말했음에 틀림없어 자기를 이렇게 붙잡게 했었잖아요 그죠? in all our classes or something 자, 우리 모든 수업같은 대사 The mommy shrug shrug 어깨를 으쓱했다 I knew the shrug Of course 자, 나는 물론 그 어깨 으쓱거림을 알았어 이제부터 여기가 찐찐 태어? 어? I knew the voice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어 내가 아는 목소리였어 I knew 나는 알았어 그래서 I won't run out of the class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다는거에요 그죠? 뛰쳐나가고 싶었어 Right then and there 그때 바로 그때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죠? But I stood 그런데 나는 서있었어 Where I was and listen to Jack Will finish what he was saying 내가 있던 곳에 서있었고 자, listen to Jack Will Jack Will이 자, listen to도 지각동사에요 그래서 피니시 동사 원에 온거지 자, Jack Will이 마치는걸 끝까지 들었어 이거야 What he was saying 그가 말하는걸 그죠? 여보세요? 자, I mean The thing if 내가 응의하는건 바로 He always follows me around 그는 항상 내 주변을 따라다녀 What I am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있다 뭐뭐 해야한다 이거에요 자, 이거 나올 수 있어 What I am I supposed to 아, 나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되지? 이 새끼 맨날 나 쫓아다녀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겨워 죽겠어 얼굴이 글지같이 생긴거 같아 누가 말해 누가? Jack Will 아아 자, 그래서 줄리안이 말해 Just ditch him Ditch 버려 그냥 버려버려 왕따시켜버려 꺼지라고 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자, what Jack answer Jack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그죠? 자, 왜냐면 나는 그 교실을 걸어 나왔기 때문이야 자, 뭐 없이 Without anyone knowing I had been there 자, without 전치사죠? 그러니까 I had been there 그러니까 I had been there 동명사 온거야 동명사 앞에 anyone 뭐해요? 의미상에? 주어 어떤 사람이 아는 거 없이 아무도 모르게 I had been there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에요 시제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had been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왔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이제 가슴점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나오죠? My face felt like It was on fire 내 얼굴은 뭐와 같았대요? 불난 거 같았대요 While I walk back down the stairs 내가 이제 계단을 다시 걸어 내려갈 때 자, I was sweating under my costume 젖었어 그래, 내 옷 속이 땀으로 젖었어 이런 느낌 받아봤어요? 좋아하는 여자들 차에 왔을 때 이런 느낌 받았어요? 대신자한테? And I started crying 그리고 나는 울기 시작했어 얼마나 울었어? I couldn't keep it from happening 자, keep A from In ing Ally Или ing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것이 뭐야? 울음 울음 그죠? 울음이 나는 걸 난 막을 수가 없었어 아까 침대에 누워있던까 there The tears 그 눈물은 너무나 stif hurts 눈물이 두껍다고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온거죠? In my eyes, 내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접속자 됐이 생각된거에요 그래서 뭐야, 쏘대꾸문이지? 쏘대꾸문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서 I could barely see barely 뜻이 뭐에요? 거의 모모하지 않는 원래 bear은 맨이야 그래서 barefoot하면 맨발이야 이제 barely 하면 L.I.B.팀은 똑같죠? 아니 똑같은게 아니라 거의 모모하지 않는 나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 그러나 I could not wipe them 나는 그 눈을 훔칠 수가 없었어 닦을 수가 없었어 왜 왜 또 졸라 슬퍼 머필 법칙이야 머필 법칙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닦을 수가 없었어 내가 걸어갈게 그쵸? 마스크 때문에 그쵸? 닦을라 그러는데 마스크가 있어 마스크 써서 되게 좋았는데 마스크 때문에 눈물도 못 닦아 지금 졸라 슬퍼 I was looking for a little tiny spot 나는 아주 작은 공간을 찾고 있었어 뭐할 사라질 그래 사라질 인투도 그쪽으로 사라지는 거다 그치? I wanted a hole 나는 구멍 구멍을 원했어 어떤 구멍? I could fall inside of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멍을 원했어 그래 내가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멍을 원했어 A little black hole 작은 black hole Would eat me up 나를 먹었을 작은 black hole 지금 졸라 슬퍼 졸라 졸라 자 여기 만약에 지금 신경 존나 쉽지만 뭐 7 Embarrassed 어려운 말 엠바라스트 스냅다 스냅다 낙당한 낙당한 뭐 낙당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엠바라스트도 뭐예요? 당혹스러운 그러니까 쪽팔린 이런 뜻이야 스케일 될 수 있어요 스케일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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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끼치면 약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찾아라 뭐 그런 것도 돼있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지? 지금 지금 시각 졸 느낌 왔어요? 가슴 저리면서 눈물을 그냥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미팅 나갔는데 나랑 재밌게 얘기했는데 잘생긴 애랑 걸어 나갈 때 느꼈 봤어요? 아니요 느꼈 볼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만 기다려 어? 2년 뒤에 느낄 거예요 오이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웃겼는데 그치? 최선을 다해서 웃겼는데 걸어 나가고 딴 사람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워크북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앞에다 똥을 싸버려야 되죠? 하할로윈의 시작은 오이씨 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엿뜯게 됐어 그죠? 트루 자 마이구 피아녀 믿었던 친구에게 계시만 해도 있나요? 어떻게 그랬더니 해결됐나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적으세요 믿었던 친구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안 보면 되죠 안 봐 안 봐! 꺼져 자 브레이크 타임 슬픔의 장기 여기에게 응원해야 바디 노래 한 번 추천해 주세요 지난번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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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귀가 그죠?